코딩 실력이 늘어도 개발자 취업은 어렵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급과 수요부터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자 취업은 코딩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취업 경로를 파악하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개발자를 떠나서 취업은 영상 커버 사진처럼 퍼즐 맞추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큰 퍼즐들 사이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들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맞으면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상들에서는 취업할 때 필요한 기술들과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큰 퍼즐들과 맞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취업 경로만 보아도 현재 기업들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취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기업 채용에 대한 정보가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개발자 취업 경로가 쉬었다는 몇 년 전들 이야기만 보아도 그때 개발자 준비하는 분들이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앱 개발 같은 경우도 한때 스마트폰 앱들을 많이 다운받고 사용했을 때는 앱 개발을 조금만 알아도 취업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는 앱들만 쓰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보통 웹 개발자만 보아도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 둘 중에서 정하라고 합니다 고민을 할 때 많은 영상들과 책에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코딩 언어 예를 들어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관련으로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실제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현재 기업들에서 채용면에서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당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의 관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현재 개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면접까지 도전해서 피드백을 받는 건 많은 분들한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에 개발자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인턴십을 지원해도 피드백 없이 서류컷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블로그나 유튜브로 정보를 알아보게 되는데 그래도 개발자 취업 경로면에서는 어렵더라도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링크딘에 나온 글만 봐도 다른 개발자들과 네트워킹 또는 인맥을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 프리랜서 일들 그리고 때때로는 취업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개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개발자 취업 경로를 파악할 때 큰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개발자 취업 경로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채용하는 개발자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 정보는 현재 개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개발자 수요가 적어진 현실에 여러분의 기술과 능력이 기업들의 니즈와 잘 맞아야 좀 더 취업 경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